자 이쯤에서 초대가수를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. 네 어떤 말씀인가요? 우리 가수님들이 특별히 또 추천을 했고 요즘에 1집 기장사나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2집 금정사나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가수 김진씨를 초대해서 기장사나이라는 노래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. 김진아서를 소개합니다. 네 환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아아라 아아 내 우리 품속 같은 이 밤에 우리 내 고향 하늘 닦는 내 배우니 한 번에 홀러 아아아 이 새끼를 노래하자 하두드리 날의 벌금 여기로 부딪혀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나 너무나 기다려 사랑 어디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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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기자로 사랑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나 바람만 꿈을 나는 그냥 기자로 사랑 여기로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나 내 운이 풍선 같은 눈 속 같은 이 흥의 운대가 내 구향 여기로 기다려 내 행동의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여기로 기다려 나는 야 기장사나이 나는 야 기장사나이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. 기장사나이 박수 자, 함께 마찬가지로 연출하겠습니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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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전 사람 말을 해다오 어 혹은 오늘 말을 한번 알아봐 아아 삼성전 아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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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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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는 것만 유지한 것만 유지한 것만 유지한 것만 유지한 것만 천천히 맘에 눕히고 고쳐 한단한 우리들만을 햇볶음을 쌓아둔다 이 노랫말과는 내게이 되니까 이 노랫말과의 score 사랑하단 슬 좋아 사랑하단 슬아 아멘